듣는 순간 각인되는 범죄학의 홍민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2022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학 어떤 시험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출제 비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업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범죄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성되어 있는 파트 1에 범죄학 일반 범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소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범죄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 첫 번째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범죄학 저와 함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검정제로 보고 있는 한국사와 영어를 제외하고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이렇게 4개의 과목이 동일하게 40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학이 한 문항당 1.5점의 차등 배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60점의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필수적인 어떤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40문항이라고 생각보다 많은 비중의 문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학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행 경채라고 불리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범죄학도 저와 함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행 경채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제 영어 같은 경우인데요 그걸 빼고 나면 형사법 경찰학 그리고 범죄학 이렇게 3개의 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3개의 과목이 모두 다 문항당 배점이 2.5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이 20문항으로 다른 2개의 과목에 비해서 문항 수는 적지만 절반이지만 그래도 문항당 배점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범죄학도 경행 경채에서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학 과목 내에 있어서 출제 비율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요 먼저 범죄 원인론이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이에서 절반의 오렌지색 파이가 지금 절반인데 이게 범죄 원인론에서만 절반이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무게중심을 실어서 우리가 초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범죄 원인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파이가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시면 노란색이죠 범죄 대책론이 30%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으로 이 과목 내에서 범죄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 원인론과 범죄 대책론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전체에서 80%가 출제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단기에 범죄학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범죄학 일반 그리고 범죄 유형론이 사이좋게 10%씩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또 잊지 말고 한번 공부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학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져야 될 개념이 바로 범죄입니다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학 일반에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범죄라는 그 대상을 범죄학에 대해서 타파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범죄 넌 누구냐 우리가 범죄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심 개념인 범죄 바로 전체 범죄학을 관통하는 개념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범죄를 연구하는 학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너무 쉬운 질문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되는 범죄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학은 왜 범죄를 연구를 할까요? 그리고 범죄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뉴스 보도라든지 또는 시사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느끼는 CSI와 같은 그러한 어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범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 명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피해를 주는데요 그렇다면 범죄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인 사회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생하니까 바로 사회 문제이고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나타난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범죄는 사회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라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발생했는지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범죄는 왜 발생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 파이에서 봤던 것처럼 범죄 원인론 우리 범죄학에서 절반이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범죄 원인론에 대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범죄는 어떠한 종류들이 발생하고 있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접하는 범죄 종류는 강력 범죄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에 대한 얘기가 10% 정도 출제가 되지만 범죄 유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바로 범죄 대책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30%의 출제 비중을 나타내는 그러한 범죄학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아 범죄라는 개념만 확실하게 다지면 범죄 원인론부터 범죄 유형론 그리고 범죄 대책론까지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범죄학 일반은 어디 갔어요? 라고 하지만 바로 이 내용이 범죄학 일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범죄학 가장 먼저 범죄에 대한 개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란 무엇이지? 그 개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 범죄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실 쉽게 음식의 비유를 좀 해보면요 치킨 같은 경우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겉과 속촉이라는 말 쓰죠 그것처럼 범죄에 대해서도 겉과 속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란 무엇이냐? 겉으로 어떤 규격,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격이나 양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굉장히 이상한 얘기거든요 어? 범죄라는 것에 규격이 있다? 그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에서 범죄 개념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러면 겉에만 보면 안 되죠 속이 중요합니다 내용과 본질,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의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게 된다면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범죄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범죄만의 가지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상대성 범죄라는 것은 상대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대응하는 그러한 상대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개념은 바로 변화, 체인지라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변화하니까 그 하나 말고 여럿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범죄는 변한다는 얘기인가? 범죄는 고정된 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 절대성이라는 개념 상대방이 없다, 절대 강자다, 딱 하나다 라는 이러한 특성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인 상대성의 측면에서 또 범죄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범죄랑 비슷한 개념인 일탈 일탈이라는 거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범죄랑 유사하다니 굉장히 난감한데요 우리가 이 일탈이라는 것도 범죄에 어떤 관련을 갖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는 의미 또 다른 어떠한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범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법률,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범죄란 무엇일까 이제 범죄의 개념에 대한 얘기 우리가 방금 전에 겉파속촉이라 대한 얘기에서 했는데요 먼저 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일단 겉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범죄에는 폼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규격, 양식 이러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속이라고 한다면 내용, 본질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념, 형식적인 개념 이 두 가지는 겉과 속이라는 것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범죄의 겉과 속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것을 범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바로 법입니다 우리 형법은 여러분들 다 경찰 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형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재미있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형법 하면 아 그렇지 범죄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 중에서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범죄이고 어느 정도로 처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형법이죠 아 그러니까 그 범죄의 겉에 대한 내용은 형법의 키워드가 있겠구나 어떤 키포인트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속에 대한 내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보면 질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안전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한 약속들 중에서 특히나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까지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범죄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약속들이 있죠 어떤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러한 사회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들 중에서 범죄는 이걸 어기는 거죠 약속을 저버리는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자라는 약속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부과가 되도록 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속과 관련해서 사회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이다 금지하는 걸 굳이 하는 행동이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반사회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본질로 넘어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 범죄,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범죄라는 행동에 대해서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29조 쉽게 가장 많이 다발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제3범죄 중에 절도잖아요 절도죄에 보면은 타인의 재물을 절치한 자는 이라고 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만 그 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규격이구나 범죄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형법, 겉에 대한 범죄의 어떤 형식에 대한 것은 형법 공교롭게도 형자가 동일하게 겹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또 기억하기 쉬운 게 형식은 형법이다 형형이 겹치고요 그 다음 속에 대한 내용은 범죄의 실질, 본질이라는 것은 사회의 반대, 반사회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가 바로 속의 내용, 알맹이, 알짜백이다 범죄라는 것을 내용으로 파악할 때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 반사회적인 행위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법이라는 것과 사회라는 어떤 기준으로 범죄를 파악할 때 일단 이 법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겠죠 당연히 너무 자주 바뀌면 그만큼 법이 가진 어떤 권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개정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또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변화가 된다면 구성요건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추가를 할 것인지 형벌을 강화시킬 것인지도 쉽게 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지만 큰 강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무엇이냐 바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벌 그러한 행위에만 인정이 되고 성립이 되면 충족되면 그 범죄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형벌 기능 OK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 실질적인 범죄 개념은 이거와 완전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그러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살아나가고 있지만 사회 자체의 기술도 굉장히 눈부시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굉장히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인 이유는 바로 실질적 범죄 개념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이러한 범죄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사회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 사회가 자꾸 변하니까 그만큼 그때그때의 사회가 변화한 상황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행위 그게 범죄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우리가 형식적인 겉으로 범죄를 파악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실질적 범죄 개념은 이 형식적 범죄 개념 형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대되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벌이 되려면 결국은 규격을 갖춰서 형법에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은 불가하다 어떤 이러한 약속들 중에는 사회의 약속들 중에는 도덕이나 관습이란 윤리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겉과 속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중요한 개념만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해보면요 형식 실질 겉과 속 형은 그대로 형으로 내려오죠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다 실질은 사회다 형형 실사 ㅅ이 또 동일하게 겹쳐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반사회적인 행위 또는 법익 침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침해를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형법 실질은 반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당연히 머릿속에 그냥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를 또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범죄의 특성 변할까 아닐까 변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범죄는 변할까 그대로 옛날과 그대로 고정되었을까 라고 본다면 범죄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 사회 현실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 사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시간, 공간, 시공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초단위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공간도 장소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또는 장소, 공간 자체가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변화한다라는 개념하고 사회는 당연히 맞물리는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와 이 공간, 장소의 변화라는 변화라는 개념을 본다면 비교할 수 있죠 과거의 변화기 전과 변화기 후 비포와 인 애프터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 비교할 대상이 있다 그래서 상대성을 갖는다 결국 범죄는 상대성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현재는 범죄인 것도 있고 우리나라 장소와 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인데 다른 국가에선 범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 제가 이것을 같은 어떤 범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범죄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고 현재는 범죄고 우리나라는 범죄인데 다른 국가에선 아니고 바로 마약 범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 중에서 대마 같은 경우에는요 인류가 이용해온 가장 오래된 그런 약성분이라고 해요 약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독성이라든지 환각성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에 어떤 유해한 그러한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강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긴 하는데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전역에서는 또 대마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범죄는 상대적인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 과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장소에 따라 형법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인 변화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거랑은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범죄에 있어서 절대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시간도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그 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금지하기 전에 나쁜 행위 그거는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약속된 그러한 범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행위고 하면 안 되는 행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연범이다 그러니까 뭐 기존부터 금지했던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절대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행위들도 예를 들어서 강도나 강간 같은 경우 남의 생명은 귀하고 그리고 남의 물건도 훔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이 옛부터 있어 왔지만 사실 강간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이용 촬영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신설 범죄 신종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상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 강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해서 강도에 대한 다양한 어떤 해상강도라든지 강도 강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준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범죄의 규점들이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 포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특성으로 봐줘야 된다 그것의 키워드는 숨어있는 키워드는 바로 변화 사회는 변화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범죄에 대한 정책들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더 이상 아니다 아닐 비자죠 범죄가 더 이상 아니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내용 이거 바로 범죄 규정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죠 없어지는 거니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형법 규정에서 범죄가 하나 줄어듭니다 왜냐 형벌은 형벌이 부과될 때는 그 행위자가 결국은 정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굉장히 다양한 폐단이나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때문에 형벌은 최후수단성 보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 범죄라고 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처벌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측면보단 오히려 형벌 부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바로 2016년 1월부터 우리 형법 규정에서 없어지게 된 바로 강통제 간통제에 대한 그러한 설명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신범죄화 새롭다 추가된 거다 그러니까 신종범죄들을 추가하는 개념들이죠 당연히 사회가 변하니까 우리 사이버범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범죄 해킹 과거에 없었는데 있고 그러한 것처럼 범죄 규정을 플러스 신서를 해서 추가를 합니다 형법에 넣는 거죠 왜냐 처벌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구조 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 새로운 현상 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신범죄화를 이 두 가지 비범죄화도 있고 신범죄화도 이렇게 있고 사회가 변한다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 정책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점을 좀 넓혀보도록 할게요 범죄와 비슷한 개념 유사 개념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일탈입니다 일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반복되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오늘은 좀 일탈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일탈이라는 개념은 사회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는 게 맞아요 달아날 일자와 벗어날 탈자이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탈도 정도가 있거든요 범죄도 강력범죄와 경미범죄가 있듯이 일탈도 좀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 비행 또는 가출 그 다음에 약물 남용이라든지 또는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그러한 경우들은 사회에 유해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일탈이라는 개념은 설명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탈은 사회학에서 보는 범죄 개념입니다 일탈이라는 것이 범죄라고 한다니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일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범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너무 법에 의존하지 말자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범위를 좀 넓혀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물론 사회 규범에 법규범도 들어가고요 관습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넓게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사회의 그 약속에서부터 벗어나는 행위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위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의 유해한 행위 해로운 행위를 말한다 사회는 변하니까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탈의 기준 일탈이라는 것도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탈도 앞에서 본 범죄가 상대적 특성을 갖는 것처럼 일탈도 상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탈은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습 도덕 윤리 이러한 모든 사회 규범을 다 포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가 일탈에 포함되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질문 우리가 범죄는 일탈 안에 포함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일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본 내용 또 간단하게 한번 각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일탈의 관계 같은 점은 상대성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니까 둘 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A라는 사회에서는 일탈이 냉이가 B라는 사회에서는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실제 경비지도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 출제인데요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다른 점 범죄와 일탈의 다른 점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범죄는 법 그리고 일탈은 사회에 굉장히 넓은 모든 규범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일탈에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지 모든 일탈이 다 범죄라면 큰일 나는 얘기죠 일탈에는 가출이나 약물 중독 알코올 의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탈이 범죄인 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비지도사 범죄학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범죄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범죄가 어떤 의미인지 뜻을 받고 이것은 범죄가 법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을까 법은 누가 만드셨을까 라는 거하고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법이라는 것은 생성에 따라서 범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떠한 그러한 의견들이 모두 다 반영돼서 합의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합의론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합의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갈등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서로 서로 다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고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해요 그게 바로 이익 집단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단을 형성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거세게 달라지면 굉장히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더 우세한 어떤 집단이 힘을 갖게 되고 그러한 집단에 의해서 법률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법은 모든 사람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합의론으로 볼 수만은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한 그렇시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본다면 일단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 동의한 내용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법에서 범죄는 뭐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행위잖아요 결국 사회 전체에 모순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합의론적 관점에서 법을 살펴봤을 때 범죄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을 반대하는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니다 법은 더 우세했던 그러한 강한 이익 집단이 세력을 좀 더 가지게 된 집단이 그러한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막 바꾼 것이다 만든 것이다 새롭게 바꾸고 내용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냈다 라고 한다면 범죄는 결국 어떤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개념으로 변질해버려요 그래서 범죄는 피지배 집단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행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결국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모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좀 쉽게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만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범죄학이 추가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이걸 범죄학을 수험 준비를 해야 될까 막막한 생각뿐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은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범죄학의 흥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